계양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해당 요양병원은 코어트 격리 중인데요.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의 환자들인 만큼 교차 감염 차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 4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달 24일 진행한 1차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진행한 2차 전수검사에서 직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어 3일에는 입소자와 접촉자 등 4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해당 요양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인 코어트 격리됐습니다. 일부 확진자가 이송되면서 현재 요양병원 안에는 입소자와 직원 등 75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확진자는 12명으로 모두 신장투석 환자입니다. 계양구는 신장투석 환자 특성상 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입소자들과는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천의 한 요양병원도 집단 감염으로 코어트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입소자들이 확진자와 같은 층을 이용하다 보니 요양병원 내에서 교차 감염이 발생했고 결국 환자 4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 중 27명은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송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 등 코어트 격리 시설에 대한 감염 관리가 미흡했다며 긴급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에는 확진자나 비확진자 둘 중 한 집단은 모두 외부로 전원시키고 동질적인 집단만 집단 격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